안녕! 컬러 방입니다! 오랜만이에요 여러분! 안녕! 이렇게 영상을 켜게 된 것은 제가 이제 다시 활동을 하기 시작했어요. 네 그렇다고 합니다. 네 오늘은 이제 다 말해주면 재미없으니까 이 팔레트를 쓰겠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안녕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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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것도 또 친구가 준 거예요. 잘 응원하는 사람이 은근 많거든요. 이제 엄청 어려운 과정이 좋은 메이크업 아티스트도 아니고요. 전 화장을 잘 못하고요. 근데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해서 지금 저스트 그림으로 저스트 그림인데 지금 망치고 있는 네 생각보다 얇게 안 나왔네. 아! 아이라이너로 쓸 거 같아. 나 바보인가 봐. 근데 방금 제 자신의 바보 같은 면모에 칠이 떨어졌습니다. 안녕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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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